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어 구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밖에서는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해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영과 혼이 오직 성사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나만의 곁을 찾아 매일 천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치유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참복을 날마다 누리는 역적 서밋에 축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을 부대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강단과 세계보고마의 말씀 흐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영적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미래를 놓고 모든 성도들과 렌넌트들이 학업과 각 산업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응란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역을 맡겨주신 김인태 주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태풍 할비에 의해 할비로 인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마른 풀과 같은 인생들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남녀 전도회를 통해 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이신 여우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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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